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19일 수요일 매일신문영상뉴스입니다. 오는 2019년에 대구의 대학병원 4곳이 공동운영하는 심장센터가 건립될 전망입니다. 대구시는 지난달 국비 2억 원을 확보해 전국 11개 권역별 심뇌혈관질환센터의 관리현황 및 문제점 파악을 위한 연구용역을 발주했습니다. 또 올 연말까지 국비 5억 원으로 대구시 심장센터 건립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에 들어갈 계획이며 내년 상반기 내로 심장센터 건립에 관한 중간평가가 나오면 정부의 설계비 지원을 요청할 방침입니다. 대구시 심장수술센터는 경북대병원과 대구가톨릭대병원, 개명대 동산의료원, 영남대의료원 등 지역 대학병원 4곳과 대구 파티마 병원이 공동으로 심장수술 및 관련 연구를 진행하는 시설입니다. 오는 2019년까지 국비 247억 원과 12, 52억 원을 투입해 지하 1층과 지상 4층 규모로 육심병상을 갖출 계획입니다. 심장센터에는 수술실 5곳과 CT와 MRI 등 영상장비, 심장검사실 등이 들어서게 됩니다. 현재 중구 삼덕동 경북대병원 본원과 개명대 동산의료원 성서 캠퍼스 이전 부지를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